윤석열 정부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. 양포동 열쇠가 도로하신 그날 또 다른 권설형으로 강구하는 명이 구속당했습니다. 이틀 뒤 경기도 여행 지행된 여조가 압수수색당했습니다. 촛불 국민들에게는 북한 지뢰를 받았다더니 단차물에 조작해내려 범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정부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? 아닙니다. 용서할 수 없으시죠? 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해비시켜야 됩니다. 해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양해동 열쇠님의 유지를 만들어 이 못된 놈 윤석열을 오래 안에 무너뜨릴 가신 있으십니까? 네. 네. 열차 봅시다. 살인 정권 윤석열을 퇴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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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촛불타당. 농불타당. 윤석열을 몰아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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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살기는 퇴진이다. 윤석열은 퇴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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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시 quer grclip acquista 도시 Experience. 우리 온몸에 충성스러운 암작이 있네 눈사랑 돌린 손가락을 찬마에 가며 내 마음 위에 싸워스러운 백성들이다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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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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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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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